요한복음 5장 8절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산에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말씀에 예수님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선악을 안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에 쏟아서 선악을 안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는 지식이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지식 선악과에서 나온 지식 그것이 이제 우리를 끌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아야 하고 예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우리 속에는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우리 속에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 모은 3년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안다고 하면서도 그걸 거스립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거스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니고데모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런 악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우리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님 말씀 받을 때 오는 그 기쁨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세계가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냥 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그 아담의 후손으로 가진 그 마음들이 이 마음은 하나님의 거스르고 대제하고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내 생각이 틀렸어 저 말씀이 옳아 내 생각을 보고 저 말씀을 따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선해 내가 옳아 내가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신앙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은 근본 다르기 때문에 11개와 7자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 요하의 말씀에 내일 이 마음때 사마리의 서문에 고운 가로한 석일 한 세계를 보리 두 사이 한 세계를 하려 하셨는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의 장관 속에 바로 일어난 마음이 말도 안 돼 하나님 하늘에 창을 내신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냐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슬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이끌고 인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삶이 그냥 사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린 그런 삶으로 저는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내 마음이 무너져야 내 마음을 버려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그냥 우리 뱃속에 대한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이 소화가 돼야 합니다 음식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고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될 때 그게 힘이 되고 만일에 음식이 배수되면 소화 안 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게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깨닫고 마음에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우리 육신 이 몸이 옛날에 죄의 종로도 하고 욕망 육신의 욕망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38년 된 병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이야기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나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한 평생 소원이 이거였는데 두 발로 서고 싶었는데 뛰고 싶었는데 걷고 싶었는데 날 보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38년 된 병자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날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까지 38년 수없이 걸어보려고 했었고 일어나서 보고 하려고 다 넘어지고 다치고 했는데 처음엔 어리석게 나도 일어날 줄 알고 일어나려고 애써 봤어요 그러려고 발버둥을 치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했고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서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이 내 마음에 내려졌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가진 본 마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뭐라고? 날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나 못 걸어가는데 해봐도 안 됐는데 지금까지 걸으려 했으면 안 됐는데 저 예수님은 날 보고 걸어가라고 하시네 지금 내가 내 생각 따라서 하는 결과가 뭐야 이렇게 비참한 처참한데 내 생각 따라서 한 결과는 비참하고 이런 정말 불쌍한 일밖에 없는데 내 생각 버리고 저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데 저분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저분이 날 보고 걸어가라고 하시네 옛날에 저분을 만났었던 그때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분명히 날 보고 걸어가라고 하셨지요 제 생각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 저는 걷고 싶어 걸어보려고 애로서 밟은 짓도 안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미 걷는 걸 포기했으면 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 난 더 못 걷습니다 그런데 날 보고 걸으라고 하신 분 아무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죠 당신 말씀대로 되지요 예 당신이 걸으라면 걸어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병자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알고 있는 걸을 수 없다는 경험, 지식 난 날 때부터 단이 병심이었어요 안 돼요 그런 많은 걸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이 38년대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그러라는 그 말씀하고 거치면 자기 생각과 같이 섞어서 하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못 걷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걸으라고 하시네요 예 선생님 제가 아직 걷고 싶었는데 못 걸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라고 하면 예 긋겠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겠습니다 38년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전에 그 마음에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저분이 나를 걸으면 나를 걸을 수 있겠구나 그게 마감원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은 줄을 믿어라 그대로 되기 전에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어떤 행동으로 선을 행하고 행동으로 죄사함을 받아 그것 말고 마음에서 확실히 죄사함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마음의 내 거룩함을 얻어야 거룩한 것이고 마음에서 걸어가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함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는 운행하십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아십니다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5자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러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에 이러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고 똑같은 일이 장세기 일자에 있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던지 얼마나 더럽든지 얼마나 음란하든지 얼마나 야비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분은 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그게 옳은 거야 잘될 거야 그렇게 넣는데 많은 사람은 사탄에게 끌린 바퀴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자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 또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못 걸어가는 사람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그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내일이 만때야 사마리의 성문에 고운 가루 한세 한세 개 볼 두세 한세 개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더러운 우리 보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을 보고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토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만 남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고 말합니다 자 38년 된 병자가 자기는 못 걸어가는 게 분명한데 예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예수의 말들을 걸어보니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린 죄를 지었는데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죄란죄 다 지었는데 예수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로마 3장 23절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토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만 남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38년 된 병자가 못 끝난 자기 생각을 믿어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버리고 예수는 어렵다고 할 때 내 생각 보면 아니요 난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뭐가 어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토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만 남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시면 저 어이로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어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38년이 말해서 나 못 걸어가요 그러나 넘어져서 해봤어요 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러듯이 저 죄인이에요 전 죄가 많아요 또 죄를 지어요 죄인이 맞아요 그러면 죄인입니다 38년의 명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악을 행했지만 죄인인데도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믿고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 주님이 어렵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어렵다고 하셨네요 로마 3장 23절에서 24절에서 예 그러면 주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어렵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걸어가라는데 누가 못 걸어가겠습니까 많은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걷지 못하는데 걸어가라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못 끊는다고 고집 안 하고 내 생각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게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걸어가고 못 걸으면 못 걸어간다고 하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맞든 안 맞든 그 말씀을 내 말씀보다 기히 여겨서 바다를 믿고 달려나가면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 걸어가니 걸어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네 내가 걸고 있어 내가 걸어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오고 삶이 달라집니다 죄산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착한 일에 죄산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보고 어렵다고 하네 성경 1번에 분명히 됐어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는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은 의롭다면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뭐라 난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러면 난 의로운 거야 하나님 말씀만 다 틀려 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제는 늘 죄인이라고 울고 제사해달라고 그랬는데 로마 3장 24절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네 예 하나님은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자이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38년 내년 변화된 것처럼 저도 삶이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맞는 건 따라가고 안 맞는 건 안 받는 건 자기를 믿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38년 된 변자가 자리에 나서 뛰어갔을 때 하루 종일 뛰어도 즐겁고 너 왜 거기 뛰냐 야 내가 오늘 처음 뛰는 거야 38년 동안 내가 못 걸었는데 오늘 처음 그냥 좋아서 뛰는 거야 그 기쁨 누가 말리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기쁨을 얻고 변화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는데 그때 말씀에 성경을 통해 그 성경을 읽고 이 말씀 그대로 주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